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랜덤 디펜스입니다 이번에 밍 선생님과 합방을 했는데요 합동초불령제로 서로 캐릭터가 겹치지 않고 각각 초불령제를 만드는 걸 목표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냥 하면 간절함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실패시 벌칙으로 12시간 방송을 걸었는데요 과연 합동초불령제 가능할 것인가? 꼭 아인 뽑을 때만 다 세도 나오더라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주발! 루치 왔구나 루치 루치 가자 저는 또 에이스시다 에이스 확인 초불령제 갑시다 이번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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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진짜 진심 힐 일단 올라갈게요 자 홀드 해놓고 7에다가 33 일단은 돈이 또 안 붙네 일단 기다려야겠다 초반에 천천히 올리고 불멸을 불멸을 보상치기 할 생각하자 이거 불멸을 너무 빨리 올리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면 초월 제한 여운까지만 짜내자 흠 흠 옆에 올리고 루피 상디 루피 적약왕 전설 스턴기 하나라고 있는 거기 가야하지 흠 흠 흠 전설 스턴을 한 개 쓰더라도 그게 맞는거 그렇죠 불멸의 원칙 일단은 돈 좀 붙여볼게요 돈이 왜 이렇게 안 붙지 돈이야 돈이라도 좀 돈이라도 좀 붙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이라도 좀 붙으면은 음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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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8명 61 이거는 나미 좀 붙으면 윙다스 타트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윙다스 타트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괜찮네요 내가 휴가를 안가고 싶다 해서 내가 저번에 했을 때 휴가했을 때 성공해졌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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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칼바 What I have you 나미 하나랑 칼병 하나 버기 하나 오케이 이러면은 나오긴 하겠다 오이가 슈가 확실히 그래도 너뿌 먹어도 폐 좀 붙었나요 전반에 하셨때 네네 딱 팔릴 때도 잘 팔리되잖아 아 그래요? 처음에는 좀 나요 팔리니까 운으로 게임하네 흠 흠 흠 안이야 아니야 혼자말이엇어 예 아니 이런식이면 12시간대요 기업적으로 나오시면 아니 이거 속마음이 들렸나 이거? 혼자 얘기했는데 버기에다가 남이에다가 정신차리고 하자 진짜 저희 그러면 안 돼요 아시죠? 누가 먼저 시작했다 저희는 협동입니다 저희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파이팅 일단 진화 바로 하고 루치 나왔고 내가 불려서 가자 뭐가 지내요? 어? 도로? 도.. 그.. 뭐야 저.. 추파둑이면 나와가지고 그리고 뒤에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지나간다고 오케이 재밌네요 빨리 빨리 올릴거에요 여러분 빨리 올릴거에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폐가 아 그래요? 빨리 올리면 근데 좋게 나잖아요 원래 원체 또 추가 폐 불러나는 것도 훨씬 더 빨리 올릴수록 잘 불어나니까 선이 좀 쓰더라도 빠르게 올릅시다 이게 그게 빨리 올려야 스노우불이 확실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존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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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오케이 아 벅이 바로 붙었네 땡큐다 이거 다 나왔고 돈 드릴게요 그레이드 오케이 그러면은 피규어머 그레이드 하고 역시 디네요 확실히 딱 게임 흐르면 아시네 바로 그냥 돈 주는 것부터 야 역시 올려 선이 4개 있지 어 일단 스타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빨리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좋죠 분위기 나쁘잖아요 이것만 끌고 가자 잘 50에다가 100원도 바꿔 다시 8 한번 올라가긴 해야겠다 슈가 라이넘 한번 끄고 피규어머 그레이드 하고 슈가 라이넘 한번 끄고 피규어머 그레이드 하고 칼총 좀 나오고 슈가가 빨리 뜨는게 확실히 핵심인데 맞아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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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다 칼총 잘 나왔고 저도 좀 빨리 나오긴 하겠네요 슈가 장난감 컨 해주고 그 장난감 컨 네 요즘에도 좋나요? 네 요즘에도 좋죠 아 장난감 잘 나오네 조롱 3개라? 계산해봐야겠다 이거 짧게 되면 되게 무심하게 되겠네 아직 나오려면 좀 기다리긴 해야겠다 맞죠 옛날에는 전설이었죠 맞아 맞아 오 잘 나왔다 35 여기가 진짜 느끼는 건데 네 그게 문제 아닌가요 영원 영원함을 둘이 빨리 정하는게 맞겠어요 맞아 맞아 영원함이 제일 힘쓰는 것 같아요 패 나와가지고 그 약간 랠리가 누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핵념 같은거 올려가지고 패족 아니 배가 좀 잘 나온 사람 있으면 미영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난 핵념 가고 싶은데 아미가 한 마리도 온다고 빠르게 각을 봐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도만 잘 먹으면 응 맞아 고도만 잘 먹으면 역시 실력 스트리머가 고도는 좀 안주나봐요 그니까 고도가 이게 안 나오네 평소에도 안주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와 근데 카르가라가 훨씬 더 빠르겠다 우습초월도 갈 수 있으니까 10으로 5초 둘다 물만됨 전환 가능하고 크립 가능하고 미션 다 가능하고 고민해보죠 슈가를 갈지 카르가라 갈지 전파는 우리가 미션 할 일이 별로 없었어 그쵸 미션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미션도 못해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상디조로 상디조로 슈퍼 하나 필요하고 엔엘이 비싸긴 하네 상디 3마리 나오고 4마리 우습 4마리 5개면 나오네 일단 워터세븐까지 다와도 될 것 같아요 단피랑 네 워터세븐까지 5개면 나오긴 해가지고 열심히 잘나게 타면 끝내볼게요 특별한 끝내고 루피조로 조로가 많이 붙는구나 지금 여기 하나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상디하나 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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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리 맞아 맞아 금방 나와 13나 확인 뼈랑 좀 붙으면 좀 빨리 나오긴 하겠다 확실히 다음거 자 봅시다 아 이거 잠깐만 바젤어킨스가 붙어버렸네 킬러트라팔가 로우 저는 이러면 울리는게 확실히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빠르게 올리는게 맞겠 오레 24에다가 몇개인지 확인해 볼까 14 15 일단 휘게 안 어차피 못 보지 로우, 칼병 하나 카릴, 버기 킬러 바지로킨스 나왔고 미션 해적단 바로 하고 초파가 하나야 초파가 하나에다가 초파버기 분해강화 슈가 오 슈가 이래도 안되면 말이 안되다 슈가까지 갔다, 핏살기 핏살기 슈가까지 갔다 이거는 진짜 꼭 가야된다 창고 들어가고 문 닫고 루피? 오 루피 샤봉디 그 다음에 저거 올리고 선이 몇 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슈가 버프 줘야겠다 일곱개 슈가 버프 엔엘이랑 상디 와 이거 진짜 근데 카르가라 배였네 엔엘이랑 상디가 딱 붙었네 엔엘이랑 상디가 딱 붙었네 우소비 없어가지고 올라오면 다 쏟아 올라가자 두뇌강화 엑스드레이크 고르베인 엑스드레이크 스캔 한번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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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 1차 프랑케이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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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나도 하나 나온다 고급니니 벤베크만이 나왔다고? 벤베크만? 너무 좋네? 그러니까요 우습초어를 올리고 그래 우초는 보자까지 가능하니까 영원함을 뭐 볼래 그러면 영원함을 뭐 보는 게 맞을까 임펠엣다운 빠르긴 해 빠르긴 해 마린포드가 빨리 깨지는 게 진짜 핵심인데 벤베크만 잠깐 들어가서 딜을 쫙 보스공격시 15%에 이게 보스공격시는 스토리한테는 안 들어가겠지 그쵸 1%는 더 넣을거야 만 추가만 없겠지 만 추가만 없겠지 벼서드 몇 개 나왔지 나? 노행물 노행물 2개? 3개? 미드셋 몇 개 나왔어요? 3개 노행물 휴가 일 안하니? 휴가가 일 안한디? 보스 잡고 오죠 전설업 해주고 장난감아 바라고 야 일 안하고 뭐하고 있어 장난감아 들어가고 정리 다시 한번 해주고 딱 깨지면 딱 미션 해주고 딱 날 맞겠습니다 상대 딱 깨지긴 하네 딱 특별함이 A형패인데 A형패에요? 특별함이? 음 A형 가능하시면 A형 가보세요 또 미형 가기표 조로 유스타드 킵 텐 키드라고 아 이거 내가 오뎅을 되게 멀리 봐서 오뎅을 가면 괜찮을려나? 오뎅? 비싸긴 한데 영원한 오뎅 너프 먹긴 했어도 야 나는 고도가 맨날 사실 보니까 고도를 하는게 날쌉해서 하나만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만 먹고 고도를 안 해야돼 날쌉해서 하나만 먹어야 돼 해보니까 고도에 많이 해가지고 욕심부려서 망한다 아닌데 이게 특정 피계로 올려야 돼가지고 안 뜨니까 안 뜨니까 그래도 토크는 3개 들 때까지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3개는 또 국놀이니까 해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슈가로 복구한단 말이야 네 슈가라서 근데 좋긴 해 그쵸 제가 이거 오뎅 영원함으로 볼게요 잘 나오시네 아오키지 나오고 쿠잔에다가 키네몬이 나오진 않겠지? 키네몬이 나오진 않겠지? 그쵸 그래서 그냥 칼병 하나면은 바로 올리면 될 것 같아서 키도 있고 키러 에이스드 별 키러 에이스 키러 에이스 키러 에이스 팅크로 칼병 하나 칼을 넣고 칼을 넣고 오케이 하자 키네몬도 스토리 괜찮잖아요 아 괜찮죠 키네몬이 좋아 talk 키네몬 키네모 이는 업그레이드 다음에 네코마무시 알로사우르드 가덴 내 네 Map 펜가 진짜 많이 붙어있겠네 바로athy 일단은 이거는 저거 보호하자 어디서 보호할 거고 앞에 올리고 노행물 몇 개냐? 그냥 노행물 좀 쌓이긴 했네 저는 느낌 왔거든요? 저는? 어떤 방향으로요? 깼어요 난 나왔어 제가 나중에 꼭 드릴게요 난 할 수 있어 지금 됐어 어인섬 어인섬만 망치지 않으면 된다 어인섬만 안 망치면 되거든요 저게 제일 문제야 물질 쪽인가요? 아 마댐 쪽? 전 물마댐 둘 다 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 영원하면 오뎅 가신다 하셨고 네 추가가 제불도 노릴 수 있으니까 볼게요 제불 가실 거죠? 민쌤이 제불을 좀 피할까 해요? 여기 아오초에다가 애형 시제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멸을 보상치기 아오초 애형 시제에요? 네 지금? 아 제불 제불도 근데 보는 거 아니에요? 루피 기어서도 초신성 있는데? 있긴 한데 네 네 제불을 다 짜버리니까 불멸 보상치기 어쩌다 힘들더라구요 아 그래서 좀 나중에 진게 날 것 같다? 제한되면 그냥 탈이 네베카 쌍고 가버리던가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그거는 좀 더 상의하지 있다 봐 네 어떻게 될지 헤이 이거 나오면 그래야지 강 나오니까 확실한 건 아닐까 애형은 좀 네 애형 같애요 어차피 오뎅 가니까 네 일단은 영원하면 안겹치죠 지금 영원하면 안겹치지 영원하면 안겹치지 영원하면 딱 정해진게 좋다 어인섬도 다른 판보다 빨리 깨졌어 스토리도 훨씬 더 빠르죠 어인섬도 지금 좀 더 빨리 깨져서 맞아요 이러면 와 진짜 애형패다 마르코 보트 애형이요? 애형이라 애형 아니고 그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황했는데 하하하하 불고리가 붙었어요 근데 툭쌉 불고리? 어 불고리 좋은데? 나중에 나중에 어쨌든 뭐 나쁘지 않으니까 좋고 이거는 좀 팔아봐야겠다 저 한부대거든요 거의 지금 팔아올게요 치펜이 아 어 꽤 팔렸다 와 다섯개 한부대인데 다섯개 붙었어요 목재 하나랑 땡큐 이 정도면 진짜 달달했다 진짜 달달했다 진짜 달달했다 오우 야 갑자기 풀리는데요? 이러면 미형 아 네 애형이 좀 아니면 제가 미형 CG 배가 배가 세대도 올거야 애형이 가까우시면 애형 먼저 가세요 애형이 가성비가 나쁘지 않으니까 애형 가고 저거는 조초도 노릴 수 있고 다 노릴 수 있잖아요 애형이 뽑아야겠다 바지로 킨스하러 시제 애형이 격패라서 엔프로 안깔라고 하긴 하는데 안깔라고 하긴 하는데 에이스부터 찍자 아 너 왜 안나왔어 카텔넨의 레신 상지 랑 아 아 너 왜 안나왔어 내가 엔엘을 썼나? 아 엔엘 여기 있구나 어디 갔네 구속 엔엘 내 코마모치도 나왔고 아직 조강 아니아니아니아니아 내가 가지마 아 확장팩 오뎅 토끼전설만 가면 되지 토끼전설 토끼전설 착화해가지고 에이스 보스? 1차 1차 2차량 2차 5댕 나오면 스토리 괜찮겠죠 1차 5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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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댕 5댕 5댕 기자로 로우랑 키드지 로우키드 헤로나 키드 칼 하나고 싸긴하구나 엄청 싸구나 칼인 칼 넣어서 타시기 아 배포 있었네 노우 기자로 스모커 혹시 나무 두개만 빌려주길래요? 잘 안밀리는데 5대 스모커 잡고 들어가고 5대 빨리 나오면 끝이니까 두개요? 네 두개요 아 이거 나와도 안되겠다 아 목재가 더 필요하거나 오뎅올리데 또 다섯개 필요하네 아닌가? 세이브 참대노걸 아 오뎅올리데 또 필요하다 목소리 깨지면 일단은 오뎅 나왔고 오뎅니소 라인 한번 봐야겠네 목재 두개 드릴게요 네 됐스 불고리 크립따라 아 크립따 써도 됐네 거기까지 생각났네 와 오뎅 라인 왜이렇게 잘봐? 미쳤네 톡치면 사라지네 하긴 30라운드라 그런가? 네 그래도 엄청 센데요 생각보다 오뎅이 쎄다 영원 업그라 깔 잠깐 있으니까 괜찮구요 드레스 로사 충분히 빠르겠다 네 오뎅이 좀 너프 먹어가지고 처음 그 오뎅 느낌 안 나죠 네 맞아요 니코로빈 무조건 총알 갈거니까 쿠마 올려놓고 해적선 나왔다 나 땡치다 이거면 이제 신호부 제한됨도 누릴 수 있고 제한됨 폭이 넓어졌죠 제한됨 폭이 넓어졌어 신호부는 그냥 신호부네 수간에 계속 쳐라 오 세다 새삼 느끼네 아 미션 네 이즈 이즈 패 올리고 11개 11개 다드 legs 쌀 끝 그러면 제한됨 먼저 봐봐야겠다 제한됨이나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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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엘 수도 있네 벤베크만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아우츄에 A형이 레베카 제한된 그냥 하고 아우츄에 A형을 레베카 제한된 그냥 저거 받을 수만 있으셔서 추가 그냥 끝까지 가져가다가 그렇게 하고 불멸을 살짝 도장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다 이게 아인패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 네네네네 아인 보는 게 훨씬 좋겠죠 나쁘지 않겠죠? 근데 토큰 아고도 안하셨지? 네 고도를 한 번만 하고 안해놔 가지고 토큰 먹으려고 고도하면 안 뜨는데 다세도 왜 떠먹겠냐? 다세도 하라고요? 토큰 해보고 각 보죠 어차피 붙으면은 손해는 아니잖아요 일단 왜 붙여도 어차피 다 쓴 건 상태니까 맞아요 고도를 보고 하면 되겠다 골케이크 섬 일단은 요거 깨고 할게요 골케이크 섬 깨고 하자 깨고 불고리 사거리 450 분명히 약한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약한 거 같아 공속이 느려서 그런가? 추가 한 번 하고 38라운드 고도 하나 봐야겠다 고급도 봐 지금 있니? 제발! 아 크로코다일 이런 거 뜨면 진짜 안 좋은데 특별한 거 뜨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망하던지 그냥 아 키드? 괜찮아 이감이야 이감 이감 긍정적이신데요? 하나만 더 제발 제발 창크스? 갑자기 아니 붙으라는 저기 안 붙네? 엑스드리그 두 개 나왔고 잠깐만 패종 수정해 생각해보자 키드 어? 샹크스 초월? 샹크스 초월 나쁘지 않죠? 스톰 다 끝나니까 어 샹크스 초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샹크스 초월로 바뀌었는데 제한되면 나중에 생각하고 아오키 지금 이감으로써도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샹크스 가면은 아무래도 좀 편하고 스톰 끝나서 중간에 배 붙으면 행복해로 돌릴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불고리 어디 갔냐 불고리 이래라 거대해양류 일단 해주고 불멸을 좀 천천히 보는 게 어떨까 불멸 지금 근데 강 나오는 거 딱히 없어 불멸을 마지막에 보는 게 베이스인 거 같아요 불멸부터 짜놓으니까 다른 게 너무 벅차요 난 그냥 제불을 버리는 쪽으로 제불을 버린다? 차라리 그냥 대충 11도 각 보여서 아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먹었다 먹기 아프겠다 근데 A형은 거의 쌩으로 짠 거라 A형 쌩으로? 일부러 다 위로를 잘 안 하고 상초 제한됨 레베카 제한됨가도 괜찮지 생각해보면 그럼 레젤을 좀 갈까 차라리 그냥 제불을 버리고 아 지금 아 밍쌤이 레베카 제한됨 간다고요? 네 그냥 남는 패가 딱 그거여서 여기서 막혀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일리의 문제인데 내가 레젤에 가면은 맹쌤이 막혀버리니까 오케이 확인 내가 A형 확인해야겠다 무조건 무려 잡고 근데 스턴이 확실히 지금 빨리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스턴이 없으니까 맞아 슬슬 이제 스턴이 나올 때가 힘들어가지고 못참 발에다가 다 해주고 근데 상초 보고 배가 있으면은 내가 아인 보고 슈가는 그냥 횃뿌리는 걸로 해서 나중에 제불 바꿔보면 되겠다 그림은 그렸거든요 저는 알겠어 오케이 저 바닷스가 안 돼 왜 갑자기 햇걸이 있어? 에? 에? 아무 일 없었어 모순 일 있었나 본데 어제 바닷스 만들어야 돼 긍정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다 세도 하나 나왔고 행운 토큰 아 너무 비싸 아 역시 하나 누를때마다 진짜 아프게 내고 마음이 아프네 아니면은 레제 아니요 레제 강소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제 쭉 봐도 돼요 배 하나 떴네요 배 하나 뜨셨어요? 네 폐를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편해요? 다 뭐 시제도 밑에 깔려있긴 해가지고 시제도 뭐 비싼 거 아닙니까? 시제도 깔려있어요? 아 시제도 깔려있어요? 아 저거 뉴마랑 미요커 있어가지고 일단은 핫건에 이슬을 만들어야겠죠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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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보고 이렇게 하나나 맞고 아잉 그냥 갈게요 마데모로 가는 게 제일 이뻐보여서 거모 샹그드 초월 올릴 거고 에이씨 지금 뭐뭐 나오셨어요? 애형 지금 상의 하나 애형만 나온 거예요? 네 아 확인 비싸가지고 응 거의 새소로 나왔다 아 아 특별해 근데 애형태가 많아서 아 아 이야 들어가자 상크스 혼자 보자 팔아주고 한번 노액물 그래 잘 팔렸다 불고리 일단 들어가고 요크 상크스 로피 로피 상크스 스쿼드 캡틴 크롱 도매주 도모 정상회전 준비했자 상처 나왔고 특강 슈가 한 번 쓰고 스모커 꺼내놔야겠다 와 진짜 빠르긴 하다 상이 3개라 그럴까 스모커 잡으러 가자 3개 오뎅 올려놓은 상초 살짝 이가 모자르려나 아웃 퀴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걱정되긴 하네 불골이 일하고 페모는 힘들겠죠 48라운드에 공중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네 없어서 보내놓고 막 어디갔어 어렵긴 하다 다세도 마지막 다세도 아니 왜 나와 이거 얜 뭐야 이거 발동 억여검 36만의 와합되미지 꼭 나오라고 할 때 안나오고 피러스다운 꼭 그런 말 있잖아요 아잉 갈 때 꼭 이거 얘 나와가지고 못 간다 이런 얘기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나오라고 보살해지내도 안나오는 친구가 바로 뜬다구요 다세도 하려고 가면 안다 아니 그렇게 맨날 퀴즈에다 퀴즈에도 안나오는 친구가 바로 뜨는 게 말이 되냐고 얘가 얜이 아 얘가 브룩야로 되는 거예요 얜이 혹시 그럴걸요 맞아맞아 맞아요 어 그렇구나 어디서 나온 친구지 완전 처음 보네 사연쎄 아니야? 부룩야가 아닌가? 부룩야 나 가본적이 없을 것 같아 붕괴? 아아 붕괴에서 나온대요 그 게임에서 응 아 부룩야 부룩야를 올릴 수 있는 게 없네 아예 부룩야를 올릴 수 있는 게 없네 얘는 얘는 아예 올리는 게 없네 옥제 세 개랑 선택이슬 계산해봐야겠다 한 부대 두 부대 선택이슬 많다 잘 됐다 선택이슬 없으세요? 저는 이제 한 부대 다 볼게 어 한 부대 다섯 개 그 정도면 뭐 근데 아직 상의가 한 개라 아 최대한 안 쓰려고 지금 안 올리는 거라 네네 베르고 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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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안 될 것 같아 베르고 올리고 도플라밍고는 팔아야겠다 총 하나 또 하나 좀만 더 하자 아르튼 스모컬 아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이는 괜찮아 제파가 완전히 떡락한 게 아쉽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많이 쓰다 없을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0 내가 빨리 뽑고 지원 해야겠다 여기에다가 아쉽네 둘 다 물데미가 아니라서 아 그래도 뭐 아 그래도 뭐 아 아 네 야감이라이트 아 뭐야 반을 치시면 되겠다 진정해 진짜 진짜 잘 되시는데요 진짜 꼭 이러지마 지금 나무 없다고 제발 좋아할 수가 없어 이거는 평소에 안 이러다가 영원한 조월 운이 좋다 이라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아 공중이동이라도 되면 보내주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계단하면 빨리 베르고부터 짜자 빨리 짜는게 심이겠구나 아 아 아 아 아 멀긴 엄청 머네 뭐 알 하병도 춥다 남이 버기 안줄래? 버기야 버기네 손경 두개 내가 안 abilities 뭐 버거 네 한번만 더 보자 버기 1 루 베르고 좋아 베르고는 일단 나왔고 아오키즈 있고 목재 5개 벤베크만 하나 도플라밍고 팔고 도플라밍고 난 노보상으로 깨고 지원해주고 그렇지 아오키즈 그럼 내가 레젤을 갈거니까 내가 필요없구나 벤은 팔고 해왕력 하루에 능이 치네 엄청 오래 걸린다 아 불골이요? 네 동쿠레카데네 살짝 시불가크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은 8애들 시불가크 오케이 나오긴 했다 토큰 1개 4개에다가 아 금이 없네 저도 지금 목재 아예 못 바꾸고 있어 나 오늘 일단 다 쟤도 바꿔야겠다 아 근데 쟤불 나오려나? 되게 비싸네 혹시 이제 그 보상에서 뜨지 않을까요? 그 보상에서? 루피나 뭐 재판 둘 중에 하나 뜨면 안 되겠어 뜨면은 그거 하실만 하죠 그쵸? 네 뜨면은 저는 괜찮아요 아예 걱정할게 없는데 뜨면은 아예 걱정할게 없는데 뜨면은 아예 걱정할게 없는데 앞에 올리고 초파나무 일단은 존버 해야겠다 어차피 보상 볼 때까지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존버를 하고 아예 불멸이 너무 비싸네 목재도 지금 많이 있는게 아니라서 스머크하고 윙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 윙쌤 큰일 났네 될 것 같기도 해요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투파 됐네 일단 보상 보상만 좀 도와주면 이거 솔직히 뭐 레일리 전습되면 그냥 레블로 빼도 되고 아니면은 그 시블도 되고 불멸만 잘 붙어지면 되거든요 지금 아웃초 아직 안 나오거든요 거의 다 나왔어요 아웃초 나오고 최대한 선이 아끼려고 최대한 버틸 수 있으니까 아 아웃초 지금 가는게 아웃초 랑 A형 나왔고 제한됨이 마디란게 레벨카 제한됨 조합할거고 그리고 불멸은 뭐 보는거죠? 불멸은 이제 시불 쪽 보고 있거든요 우선 많으니까 시불이 그때 에네리랑 이완도 있고 목재는 좀 있으세요? 다행히 다행히 목재는 바꾸지도 않아가지고 아 다행히다 목재가 되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최대한 더 넓게 보는데 오케이 해봅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뎅 샹크스토얼이 공속이 되게 빨라서 그런가? 오뎅이랑 되게 센 것 같네 아 이게 제한됨 있었어 그런가 제한됨 랜유만 나왔어 오케이 돈 벌었다 카르가라 같은 거 주면 너무 좋지 도모다치 난다요 거의 이제 한 어 이것도 팔 거 있네 레벨카 제한됨도 거의 다 나오고 네 고잡은 가능하시죠? 네요 그러면은 마인하고 제가 요거 하고 크립 따시고 어 미야묵쌤 크립 땄구나 네 둥불하고 패무는 안 되니까 그냥 걸고 다른 거 할 건 없고 확인 저거 방학기지가 또 이감을 빡잡아 줘가지고 딱 두 가지로 시제나 시제나 아니 시제였죠 하.. 제가 보상 진짜 제발 갈까 제발 뭐하는지 죄송합니다 파식이 스모커 내가 봤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10을 짜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하다 그쵸 저도 그 생각해서 그냥 짜는 거거든요 보상치기가 좀 빡세서 내가 내 힘으로 그냥 10을 짜고 짧아야 짧아야 할 것 같아 난 10기 짜가지고 버티면 나인 나왔고 네 2도 팔아 뭐야 10을 봐 다 팔아 슈가코인이 확실히 달달하긴 하다 하.. 더 괜찮은거 아쉽다 롤 해도 괜찮아서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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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진짜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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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쿠 엑스드레이크 바뀌어서 쓰긴 하는구나 바저키스 아론 카쿠 와 조합법 완전히 바뀌었네 루피 전설이 큰일 날 뻔했다 선이 쥐어짜내서 일단은 좀 짜자 내가 보니까 그냥 존버 할 필요도 없거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파쿠랑 아주 엑스드레이크 괜찮으신거죠 저희 어차피 한몸이에요 제가 혼자 끝난거 아니니까 최대한 더 드릴게 바지로키스 나미나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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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전설 나왔고 아오퀴즈 사보 바지스 아오퀴즈 사보 바지스 저것만 짜자 내가 괜히 판거 같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꺾으면 자꾸 꺾으면 이게 답이 없잖아 생각한테도 다 해 제파 노리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목재 구입 해놓고 아 너 목재 사야되구나 참고 이제 나오자 계산해야 되니까 참고에서 나오고 스턴 나오면은 거기 스턴 불안하지 않나요 어 스턴은 안 그러네요 스턴은 아무리 딜이 불안해요 딜이 불안해요 딜이 불안해요 네 스턴은 아주 일단 그러면은 제가 아인을 일단은 떼놓을게요 살짝 빌려주시면은 안전하게 짤 수 있어요 일단 아인을 제가 일단 떼놓고 저도 근데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완벽하게 막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 두 개가 있으니까 좀 귀찮을 것 같아서 볼게요 바르톨루피 라이트맨 귀쳤네 조합이 괜찮은데 내가 짠다고 했잖아 나도 내가 짠다고 했지만 이거 좀 땡 따뜻하긴 하는데 내가 짠 거니까 괜찮은데 짜증 안 나는 거 짜증 나지마 짜증 나지마 짜증 나지마 짜증 나지 거기다 왔나죠 참 게임이 참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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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께 있지 써니 계속 한번 잘해봐야겠다 고르빈 자 부들부들하지만 괜찮아 하나 쿠마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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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높이 둘 높이 셋 쿠마마르코 쿠마마르코 종병 하나 나와야 되고 마르코 추가 한번 써주고 쿠마마르코 아 나도 나무가 결국엔 모자르겠네 난 이렇게 도변도 해야 되잖아 하하 난 이렇게 도변도 해야 되잖아 하하 재밌어 재밌어 응 나중에 로비 놓아라 좋다 지었다 지었다 할 수 있어 상디는 그만 나와라 상디는 이제 쓸모가 없다 총병이 많이 필요하네 총병 좀 넣고 많이 넣고 에이스 블루노 마르코 총병 하나 총병 더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블루노 바지르 키스 버기 둘이랑 쿠마 있고 마르코 하나 더 나와야 되고 니코르미 스쿼드 나와야 되고 상기는 좀 팔고 칼병도 이렇게 필요 없거든 칼병 팔고 해 올리고 68 조로버기 3 이렇게 하면 10을 오속 오 저게 될 것 같지 않았네 선택이 5개 남았다고? 선택이 제조 스쿼드 가대네 오속 둘에다가 배포해서 맞아라 가야 돼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다 나왔는데 아 목밥까지 해야 되네 진짜 큰일 났네 일단은 양쪽 다 6칸 아직 괜찮네요 은생 네 다행이다 그거라도 무산 노행물 팔고 아 아 좀 붙어 목재라도 돈 조금 남으신데 한 몇천원? 특성 좀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남는가? 지금 다 맞고 사보 그냥 뽑고 내가 계산하면 거기 하나랑 총병 둘 나왔다 총병 셋 블루노 에이스 블루노 에이스 초볼령제 일단 전 나왔거든요 이제 목재만 붙으면 되는데 목재 목재가 확실히 문제겠다 아 쟤네들이 차라리 안 붙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하 징그러 자식들 하하 하하 퓨트라이 때 난 붙으면서 이게 붙어 은쌤 얼마나 나왔네요 저 도변이랑 저거 도변이랑 도변이랑 사실상 핵이 두개인데 네 네 두개 같지 않은 느낌 너무 멀어서 도변이랑 가제스 목재가 많이 남아서 네 그리고 이 목재 총 15개 필요한거죠 네 네 일곱개 있네 제가 빨리 목박을 다 해가지고 붙으면 그 다음 민쌤한테 어떻게 하는거죠 아 이거 다세도 팔 수 있으면은 팔고 싶다 하하 다세도를 팔고 싶다 아 거기가 안나와 이거까지 시트코인 믿을걸 믿어야지 하하하하 제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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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하나 아 제발 두번 한번 붙어 주는거 없나 성경조건 그럴 수 없나 빅세일 목재 다 했죠 저 돈 좀 주실래요 제가 아마 목재 하나 해줘서 가능할거 같거든요 돈 필요없으니까 네 제가 나중에 목재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슈트코인 계속 붙이고 와우 아 빨리 되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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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박 두개 다 실패했다고 목재 와 이거 진짜 장난치지마 재미없어 22일 와 판매도 안돼 큰일 났다 73 라운드 네 아 이거 다태도 두개 나온 슬로우를 굴러가나 하나만 덜 붙었어도 목재 이렇게 안보족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윙쌤 그거 아세요? 제가 좋은 거 배워 왔거든요 보니까 마지막에 애들 유닛 남겨 가지고 마지막에 70, 80나운데? 슈가로 계속 스키 써 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 그거 해봤는데 네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자 버티기만 하세요 꽉 잡아 할 수 있어 우리 예 슈가 있어요 저 끝까지 가요 육화 50 맞춰 가지고 50마리 다 남겨 놓을 거야 거기 시불이죠 그럼 아니다 불고리를 보내주면 좀 더 안정적이야 나도 육화 애매하네 아니다 내가 쓰고 있다가 좀 위험하면 보내주는 거라 출발 일단은 빅맘 바로 점 사고 피하는 거 나와줘 고작 좋네 딜 좋네 탈병 이제 필요 없어 목재 제발 우와 다 붙었다 미쳤다 스트레이트 붙었다 제 타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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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슈가 슈가로 불려야 돼 하하하하 불려야 돼 어 야 이거 무슨 생각 했었던 거야 지금 여기 여기 믹쌤 하나 지원 갑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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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레이트부터 가지고 괜찮아요 맥쌤 할 수 있어요 저희 죽지만 않으면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쌀기까지 있어 골드 목재 ok 버기 같은 거 버기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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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목재 하나씩 넣을 테니까 힘내세요 슈가도 갑자기 일 잘해 이 친구야 이상하게 아이스 호미쌤 오케이 좋아 좋아 목박 하나 필요하고 오케이 두 개 하하하하 아 저기 조금만 나 미안해 하하하하 목재는 걱정 안해도 되겠다 윙쌤 13개 있거든 네 제가 목재를 조금 이렇게 하고 아... 아... 아니들 하하하하 지금 뭐가 남은 거예요? 바지스... 도폴밍곤 그럼 끝 도폴라밍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가드포인트 아 바제스 오케 오케 잠깐만요 이제 날고 위치에다가 거기 한 개 넣은 다음에 거기 마계탕 가고 거의 다 나온 거 같은데 잉쌤? 그때 또 막 실패 77 라운드니까? 하나만 나오면 돼요 하나 하나? 네 그러면 나무는 열 개니까? 다섯 개는 이제 드리면 될 거 같고 오케이 모아서 다섯 개 드릴게요 2번 2번 지금 제파 있고 루피 전설 있고 오케이 형병은 날씨 떴다 안 떴다 안 떴다 안 떴다 큰일날 다 했어 아 목재 갑자기 도박이 두 개씩 다 날라가네? 목재 4개 필요 4개? 확인 78 라운드니까 아직 괜찮아 도변 나왔고 80 라운드 잊지 마세요 80 라운드까지 가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이거 목재 4개 필요 할만해 진짜 할만해 생각보다 빡스턴이네 이게 떴다 떴다 제발 목재만 있으면 돼 떴어요? 오케이 목재 두 개 나이스 추가도 하나 팔렸고 들어가면 2개는 Z Z Z Z Z Z Z Z Z OK 2개 2개 다음에 붙으면 되겠네요 저희 둘 다 한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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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많아 충분하시죠 네 700 오케이 700 확인 제가 나왔어요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타이엘 제블까지 깔끔하게 아 잠깐 제트 나가는 삭제해주세요 와 씨 벚꽃까지 있어 거기 거기 거기도 괜찮아요 저는 네 오케이 아 와 씨 위험할 뻔했다 마지막에 41 40 39 37 오케이 저요 승리 야 아쉽게도 이제 제가 12시간 하고 싶었는데 12시간은 아쉽게도 하고 싶었다고요? 하세요 하고 싶었다고 하시면 되죠 아 이거 민쌤 역시 미션도 깨고 12시간까지 방송까지 하신다고요? 와 역시 클라스가 다르네 역시 참 스트리어네 저 성격 안 좋아요 네